아 진짜 맨날 불러왔어. 와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TV의 유튜브 KD가 CYCLE 2입니다. 정현 리의 새로운 host입니다. 이번 시즌에 우리의 더욱 강한, 더욱 강한, 더욱 강한 플레이어스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더욱 강한, 더욱 강한 플레이어스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첫 첫 guest star, 지금! Come on! Q. K리거 시즌 2의 첫 번째 주인공은 베시티 신드롬의 주인공이죠. 바로 에드가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로에 왔어요? 네. 요즘에 가족과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놀고 즐기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물론 제가 브라질의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몇몇에 제가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좋아서 맥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의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하셨어요? 여기가 올해 쯤에 왔습니다. 네, 올해 쯤에 입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 좋으니? 저는 집에서 기분이 딱지 않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 일은 했어요. 이곳에 모든 분들의 자유로운과 함께 합니다. 여기가 더 완벽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의 손실은 많이 그리고 한국 경제요. 뭐라 French의 반응은 그렇게 말 had? 당연히 다른 나라는 것을 알 UzChrist,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가, 많은 나라에서 주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하는 것만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두 아이들, 맞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두 아이들, 하나는 루이자, 8년간에 하나는 아들, 아들, 4년간에 아들, 4년간에 제 아들 좋아해요, 그리고 대구, 영대구, 오늘의 대구는 루이자, 그리고 좋아해요. age Fred would have been lost you watch you kids play when you take a break 내가 더yr게 하는 게 내가 더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여기를 위해 출연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짓는 거고 있어요. 네. 저는 집에서 countryside을 하면 뭐입니다. 제 아이들과 가족들의 일정도 많아가? 저는 자동차에 계신가요? 나중에 공부하는 일인데 저는 política에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공부하는down 가끔 상관 Young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서가고 싶고 살아가고 싶어요 너무 demost! 그리고 여러분의 브라질은 브라질이고요 그리고 ANDRE가 또 갈 것과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처음에 한국에 왔어요? 네, 큰 도움이 되었고, 이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지만, 그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우리는 여기, 우리는 브라질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고, 저에게는 좋은 도움이 되었고,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세진영에 왔어요? 그리고 제 유명한 브라질인의 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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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먹어요? 네, 마지막 월요일에 이를 보냈어요 진짜? 브라질인 간식도? 네 그리고 를? 저는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아니요 제가 그냥 조금씩 얘기해 주셔서요 네 이제 오픈 시즌, 시작부터 시즌 여러분 팀이 정말 잘하고,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 시즌이 좋고, 그리고 마지막 시즌에서 이 시즌에 결합한 결혼을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시즌이 너무 힘들어요. 이 시즌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 팀원에서 나의 14번째 팀은 매력적이죠. 아마 누구에게는 강력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태환과 세진야와 함께하는 팀이 많이 도와요? 많이 도와요. 그리고 많이 도와요. 많이 도와요. 좋습니다. 좋은 추억을 하고요. 제가 바랍니다. 그 사이도 완전히 완전히 도와요. 그리고 또 한그릇의 스타일의 석터입니다. 어떤 소식을 생각하시나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고, 또한 한국에 있고, 브라질이 있고, 브라질이 있고, 하지만, 한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공간에 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공간에 맞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을 쓰는 것을 고른 것이니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것을 예정이죠. 4 게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injuries 왔어. 어떻게 입술이 됐어요? 네,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의료들과 모든 의료들에게 도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후에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네. 뭐죠? 그냥 제 생각에 맞습니다.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게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좋아해요. 네, 여러분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지요? 나아야야 할 거 같아요. 네, 다녀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많은 bearemos 대중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첫번째 경우도 있고, 우선, 우선 구리랑, 그리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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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흐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리죠? 다른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더 좋은 경험이 있는지요. 이게 더 tough, 더 strong 경험이 있는지요.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더 많이 상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이 강한 팀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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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몇몇 7, 8몇 경험이 생기고 25, 26일에 생기고 쉽지 않지만 이게 우리의 작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게임을 좋은 상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꼭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꼭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공부하시나요? 응. 어떤 일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친절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를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는 그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안전하게 다 여기가 안전해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친절한 것 같아요. 응. 네, 몇번, 몇번, 몇번 근데 저는 이렇게, 저는 축구가도 좋고 그리고 축구가도 좋고 저는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쉽게,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도와주셔서 즐거우면서 우리에게는 좋은데 그리고 그 클럽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져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추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서 가고 싶습니다. 아마 어떤 한국에서 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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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